남편하고는 유전자가 섞이지 않았지만 자식하고는 유전자가 섞여있기 때문에 자식이 남편보다 더 중요하다고 레드필 코리아는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유전자가 섞이지 않았다거나 유전자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해야겠습니다. 침팬지와 인간도 유전자를 98%나 공유한다고 합니다. 인간인 남편과 인간인 아내가 유전자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말도 안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근친도가 매우 낮다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여자와 남편 사이의 근친도가 여자와 자식 사이의 근친도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보다 자식을 훨씬 더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틀린 말입니다. 진화심략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 범하기 쉬운 오류입니다. 친족선택 이론에 따르면 근친도가 높을수록 이타성 또는 사랑이 커지도록 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근친도가 높을수록 사랑이 대체로 더 클 겁니다. 하지만 레드필 코리아가 든 사례에서는 다른 조건들이 같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일부 유처 결혼을 상정해 봅시다. 막 성인이 된 남녀가 서로 불같은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다고 합시다. 검은 머리 파뿔이 되도록 동고동락하면서 자식을 함께 키웠으며 바람을 절대로 피우지 않았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의 유전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완전히 일치합니다. 유전적 이해관계가 서로 완전히 일치한다면 근친도가 1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머니와 자식 사이의 근친도는 0.5입니다. 따라서 이상적 부부관계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조강지처가 사망할 때 남편이 완전 멘붕에 빠지는 데는 진화론적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물론 실제 부부가 이상적 부부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보정이 필요합니다. 유전자 복제의 측면에서 갓난아기의 가치를 따질 때는 아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생존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원시사회에서는 갓난아기의 절반 정도가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까지 고려하면 갓난아기인 자식의 가치는 막 성인이 된 자식의 가치의 절반밖에 안됩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이상적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 남편의 가치가 1이라고 할 때 갓난아기의 가치는 0.5가 아니라 0.25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유아나 어린이의 사망률이 지극히 낮지만 5성의 진화를 해명할 때는 여자가 오랜 기간 진화한 과거사회의 사망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다 아기가 장애하라면 가치가 더 떨어집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생존할 가망성이 아예 없다면 아기의 가치는 0입니다. 친족선택 이론을 실제 사례에 적용할 때는 근친도가 높을수록 이타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말만 기억해서는 안됩니다. 상대성 이론을 실제 사례에 적용할 때는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는 말만 기억해서는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친족선택 이론이든 상대성 이론이든 핵심 수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식은 여자의 유전자 복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여자와 유전자를 많이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즉 근친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남편은 여자와 여자의 자식을 돌봐줌으로써 여자의 유전자 복제에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 먹고 돈을 지불하는 손님이 사장의 돈벌이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사장의 절친 중에 구독자가 30만명인 유튜버가 있다고 합시다. 그 친구가 그 식당에서 음식을 한 번도 사 먹은 적 없지만 식당 광고를 기발하게 제작해서 조회수가 200만이나 나왔습니다. 간접적 기여에 불과하다며 무시할 수 있을까요? 간접적 기여에 불과하다며 무시할 수 있을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